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자 제가 벌써 오늘 이제 10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1강부터 9강까지 제가 기초부터 거래량 캔들 그리고 기법까지 조금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기법인지 한번 오늘 잘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웬 매수에 힘입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의 계좌 상황과는 지수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정 대형주만 조금 무상향을 해준다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해줬지만 여타 다른 종목은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마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상향하는 테마업종군들 대선 테마주를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외에 다른 테마 종목군들을 조금 소외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테마 종목군들을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좀 강의를 해보니까는 급등주 강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급등주 관련 테마 종목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어디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법 강의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강의 타이틀 내용이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자 10강은 급등주입니다 우선 빨리 올라가는 급등주고요 중소형주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같이 투자가 아니라 조금 급등주를 어떻게 빨리 좀 대응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10엔 기법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10엔 기법과 조금 다른 패턴이 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4등분선 매매다라고 적혀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을 이렇게 4등분선 나눠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급등주 4등분선 매매다 제가 10엔 기법을 많이 조금 강조를 해드렸었고 상황가 따라잡기 매매도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중에 많이 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선 구간에 내가 매수한다 10엔 기법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매수 타점은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에 반면에 오늘 급등주 4등분선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종목이 아니다라면 적자 기업도 크게 문제가 없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문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급등주들은 어느 종목이든 기계적인 타점 구간을 설정해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손절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웃풋이 잘 나오는 특히나 손익비가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주식의 파동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파동을 이용하는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매매 방법에서는 크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많이 드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돌파 매매 주가가 이렇게 멈춰있다가 세게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 구간의 돌파를 확인하고 보통은 이제 뭐 재료라던가 거래량 이렇게 재료가 좋은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쭉쭉 올라가면 돌파로 해서 매수하는 돌파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매매 기법의 장점은 수익이 바로 납니다 내가 매수하는 순간에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겠고 자 매수 타점 구간이 조금 높죠 높기 때문에 손절 폭이 조금 클 수 있어요 전자점을 잡더라도 내가 손절을 5% 잡든 10% 잡든 손절 폭이 조금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은 날 수 있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돌파 매매의 단점은 아무래도 손절 포인트가 조금 클 수 있다 재료를 조금 파악하는 데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수급 차트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돌파 매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4등분서 매매 기법은 돌파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눌림 구간을 이용하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자 N자형 패턴 우리가 보통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파동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파동 관련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죠 파동 관련 강의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돌파 매매는 자 이렇게 이 타점 고점 구간을 공략하는 거지만 얘는 돌파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렸을 때 전저점 부근을 내가 대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매수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돌파에서 눌림 구간을 공략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예요? 손익비가 나쁘지 않아요 손절을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 때는 손절을 10%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눌림 매매는 3% 내지는 4%, 5% 정도만 손절을 잡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단점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바닷건에서 좀 오래 횡보할 수 있다라는 기간적으로 기회비용이 조금 날릴 수 있겠다 혹은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등분선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저는 눌림 구간을 이용하는 매매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돌파 같은 경우는 조금 재료 매매라던가 빠르신 분들이 특화되어 있는데 눌림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무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정확한 타점 구간을 공략을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수 언제 내가 매수할지 매수 타점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구간을 내가 손절할지 매수하는 순간에 내가 손절 구간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언제 수익을 청산할 것인지 이 구간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는다라면 결국엔 뭐예요? 올라왔을 때 못 팔고 밀렸을 때 물리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기법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 구간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매수하는 순간에 손절 라인 그리고 언제 수익 실현할지 수익 구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이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10M 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돌파 매미도 마찬가지고 매수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나와야 되고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손익비 내가 수익을 10을 가져갔을 때 손절은 5 한 2대 1 정도의 손익비를 가져가거나 최소한 1대 1 정도로 가져갔을 때 확률을 좀 높이는 승률까지 높이는 방법이 중요한데 손익비와 승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대표적인 매매 방법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역시나 눌림 구간을 이용하는 매매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구간에서는 대형주들 보통은 이렇게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간 보통은 약간 하락장 혹은 횡보장에서는 테마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루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정말 과거 예를 들어서 금리 위기 때라던가 혹은 코로나 사태 때 작년 4월달 5월달처럼 급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매매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횡보 구간 혹은 약하락 구간 혹은 상승 구간 전부 다 가능하지만 급락하는 구간이라던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세 가지 네 가지 전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의 크기 소멸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앞에 세 가지보다 네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접근하는 테마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백신 테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 백신 테마 종목군들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공략을 하죠 이 백신 테마 종목이 조금 시들어졌을 때 눌림이 조금 들어갔을 때 이런 종목 공략을 하는데 만약에 이 백신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이 소멸을 해요 예를 들어 백신 테마 종목 소멸한다면 이 눌림 구간 때 진입하게 되면 추가적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최근에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조금 시들시들합니다 한 달 전 혹은 3주 전만 하더라도 여당의 지지율 1위, 야당의 지지율 1위 제가 특정 인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런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눌려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재료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최근에 눌렸을 때 소멸이 됐나요? 소멸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가 대선이 내년까지 아무래도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지금 살짝 눌려있는 구간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료가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이런 눌림 매매 종목을 활용하실 때는 기법도 좋고 손익비도 좋고 차트를 잘 보는 능력, 호가창, 분석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살아 있느냐 혹은 이 재료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대장 테마가 될 것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급등주 단기 매매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 종목군들은 눌림 구간에서도 지금 공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가 백신 테마 종목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백신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종목이 눌리면 일주일 후에 제가 결과를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테마 종목이 업비트를 필두로 해서 종목군들 예를 들어 두나무 지분가치를 통해서 종목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재료가 한번 소멸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면서 사실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추가 상장을 한다던가 업비트가 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재료들은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시를 이렇게 조금 들어드린 이유는 이런 테마 종목 적분할 때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4등 무선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제가 그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1번 구간이 있고요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가 A라는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바닷건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 1,000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100% 상승을 한 거예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올라와서 100%까지 상승을 했는데 바닥부터 고점부터 이제 바닥부터 고점까지 크게 한파동을 잡아서 이거를 4등분을 합니다 이거는 HTS에 들어가시면 4등분서 자동설정이라는 키가 어떤 회사마다 증권사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로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자동 4등분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고점부터 저점까지 자동으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죠 제가 좀 설명 다시 드리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혹은 이렇게 밀렸다가 추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매수하냐면 이 고점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차적으로 눌렸을 때 그리고 바닥권에 눌렸을 때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바로 4등분선 매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주가가 보통은 100% 정도 상승한 종목군들을 공약을 하시는 건데 바닥에서 100%가 올라왔을 때 1번 구간 2번 구간에서 공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3번 라인을 터치를 하면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75%가 빠진 건데 이 구간을 송절라인으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자리를 공약을 하는 건데 보통 제가 10엔 기법을 과거에 조금 설명을 드렸을 때 매수 타점을 뭘로 잡나요? 이동평균선 11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합니다라고 설정을 들었는데 4등분선 매매 기법은 이동평균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주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100%가 올라왔다 근데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75% 구간 즉 마이너스 25% 구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50% 조정을 고점 대비 절반가량 받았을 때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즉 가격으로 매수 타점을 설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주식의 파동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주가가 제가 이따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수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구간이 10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4등분선 매매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됩니다 즉 파동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1차적으로 한 번 눌렸다가 2차 상승을 하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우리가 공략하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하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닷권 A였던 종목군들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시작을 해요 상한가도 들어가고요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해서 한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힘있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단기간에 100%가 상승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공략하는 게 아니 뭐예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종목을 4등분선으로 나눠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건데 1차 파동 구간에서 제가 활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종목군들이 추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게 1차 파동이면 이렇게 2차, 3차로 올라가는데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3차 노리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법니다 3차는 쉽게 나오지 않고요 1차 구간에서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때 눌리게 되면 보통은 2차로 추가 상승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3차, 2차 이상 노리시는 게 아니라 첫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재료가 살아있고 이 구간에 눌려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의 파동의 흐름을 잘 확인하고 1차 파동 구간에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제가 예시표로 조금 가지고 나온 건데 4등분선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바닷건 이렇게 보시면 12,800원에서 주가가 지금 시작을 합니다 사진이 살짝 가려져 있는데 12,800원 시작해서 주가가 쭉 올라와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2,000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단기간에 바닷건에서 100%가 주가가 쭉 상승을 한 거예요 주가가 한 일주일 사이에 혹은 한 2주 사이에 100% 상승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HTS에 들어가서 4등분선 기능을 활용을 해서 주가 캔들을 쭉 대면 자동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종목이 이렇게 눌렸다가 1번 구간을 터치하고 날아갈지 혹은 종목이 눌렸다가 2번 구간까지 밀렸다가 날아갈지 혹은 3번 구간까지 밀렸다가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환경 게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75% 고점 대비 75%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메스타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급등의 또 종목군들이 몇 프로를 조정받아야 다시 반등이 많이 나갈까요 보통은 지금 마이너스 25% 구간이 여기입니다 75% 구간이고요 보통은 절반가량 조정받는 게 50%인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고점 대비 절반가량을 터치하고 올라갔을 때가 확률상 가장 많습니다 보통은 센 종목 같은 경우는 25%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상 절반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수익을 가장 많이 주더라 안정적으로 올라가더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방으로 75%까지 눌렸다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냥 아예 추세가 재료 소멸이라든가 추세 꺾여서 내려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손절 라인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75% 이상 주가 빠졌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즉 우리가 물타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는 금지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은 50% 고점 대비 50%까지 밀렸을 때 매수에서 반등세를 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즉 어느 구간이 반등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하방으로 세게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 구간에서는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이 타점 구간 매수 타점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거 제가 화면을 다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타점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분할 매수 대응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분할을 자 매매 기법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할 매수는 크게 언제로 나눠지냐면 두 번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제가 천만 원으로 김경남 소장이 알려준 매매를 한번 나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 목표는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 혹은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천만 원 중에 1차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써있죠 30% 그리고 2차 구간에서 70% 즉 1차 구간에서는 300만 원을 내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2차 구간에서는 700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 자 이거는 이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면 자 주가가 저점 바닷건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점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점 매수에서 돌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뭐예요 기다립니다 자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자 1번 구간 즉 고점 대비 우리가 1번 구간인 하단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25%가 빠졌을 때 이 구간에서 이 라인을 터치할 때 얼마를 사요 300만 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30% 정도를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2차 타점 구간은 언젤까요 자 1차 타점 내가 300만 원을 매수했는데 바로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주가가 가질 않아요 가질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흐지부지하게 바닷건 마이너스 50% 구간까지 빠집니다 자 2번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이 50% 구간에서 확률이 반등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구간에 얼마를 매수하냐면 70%인 700만 원을 50%가 내려갔을 때 이 라인에서 신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이 딱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을 터치할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1번 뭐예요 1번 하단 라인을 터치했을 때 4등분 선으로 주가를 나눴을 때 하단 선 터치했을 때 30% 자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50%까지 떨어졌을 때 2번 라인 터치하면 70%의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그죠 절반보다 바닷건에서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매수 평균 단가는 역시나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내가 이렇게 분할로 매수했는데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손절가 좀 보여드리면 지금 3차 라인을 손절로 설정해라 라고 써놨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반등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이상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 소멸을 통해서 위도치 않게 빠집니다 대선 테마 종목이 최근 핫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특정 인물이 나는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떨어져요? 3번 구간까지 자 3번 구간 라인을 터치하면 이 구간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절대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급등주 같은 경우는 항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많이 하락하기도 한데 기대감을 통해서 이 급등했던 구간에서 더 내가 보유한다고 하면 손실이 커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종목은 빨리 잘라내고요 올라가면 종목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든 월 마감을 수익으로 마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닌 종목은 최대 손절 라인인 3번 라인 저점을 터치할 때는 절대 손절 라인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캔들로 손절 라인 설정해 드릴 텐데 어떤 캔들이 나오더라도 하단을 터치하는 순간은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져간다 굉장히 중요한 손절 포인트까지 잡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손절까지 설정을 드렸는데 그러면 2차 매수 후에 반등 시 최저점을 손절가로 설정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50%까지 고점 대비 빠졌어요 2번 저점 공간에서 이렇게 터치하고 살짝 빠졌다 반등이 들어가면 3차 라인이 여기라면 이 캔들로 만들어진 저점을 손절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실전 차트를 통해서 설정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익절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수익을 가져오자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면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에 천만 원을 다 매수가 들어갔어요 1번 구간 터치해서 30% 2번 구간 터치해서 천만 원이 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50% 라인을 터치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들어가요 반등이 들어가면 내가 계좌의 10%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찍히기 시작하면 이 구간에서 뭐예요? 최소 50% 정도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장 상황에 의치가 않으면 전략 매도에서 100만 원을 챙겨 오셔도 됩니다 10%를 근데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고 이 재료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힘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한 20% 구간까지는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을 쭉쭉 챙겨 올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매도 라인은 저는 항상 10에서 20%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을 챙겨 오시고 시장 흐름을 맞춰서 나머지 물량도 정리해라 저는 그냥 10% 이상이라면 전량 청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4등분선 매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 한 종목에 목맬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우리한테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10% 수익을 줬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10% 반등 이후에 하락 시에는 매수가에서 정리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급등 중앙이라다 보니까 역시나 리스크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매매를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종목이 올라갑니다 10% 정도가 반등을 했어요 내가 10% 정도 구원해서는 50% 물량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50% 물량을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나왔는데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해요?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하락을 해요 그러면 3번 라인 저점 손절 라인 터치할 때까지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내가 부분 청산을 하고 내려가면 내 매수가 근처에서는 전략 청산하시고 손실을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천만 원을 제가 예시를 계속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 천만 원인데 1100만 원 정도가 찍혔습니다 10%까지 올라가서 수익의 절반이 실현을 해서 50만 원을 제가 수익을 가져왔어요 근데 올라왔다 내려가서 청산하게 되면 그냥 안전하게 매수가 근처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천만 원에 손실 없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5% 수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 올라왔다 내려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는 특히나 한 번 물리기 때문에 크게 물리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싶으면 나오시고요 올라가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나오셔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가치투자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타점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끌고 가는 게 좋지만 이런 단기 매매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세 개 종목 일주일에 정말 노려볼 종목이 세 종목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사랑이 빠지거나 집착하실 필요 없이 느낌이 안 좋으면 나오시고 매수가 근처까지 돌아오면은 안전하게 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려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이 재료가 살아있는지 차트가 괜찮은지 수급은 나쁘지 않은지 수급은 나쁘지 않은지 외국인은 얼마나 매수했는지 프로그램 매매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이런 강의들은 천천히 해드리겠지만 그만큼 단기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계속 설명을 드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실전 타트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이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백신 종목으로 결국에는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죠? 오늘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재료가 들어왔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이 차트는 오늘 차트는 아닙니다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2월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그때 급등했을 때 패턴인데 차트 이렇게 나눠보면 바닷건에 주가가 얼마냐면 자 244원이 저점이에요 한 2월 4일쯤에 244원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백신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2월달인데 주가가 조정 없이 어때요? 자 5일선 한번 터치하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195원, 1200원 한 6배 혹은 4배 정도가 5배 정도가 바닷건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테마 종목이라면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공략을 해보는 거죠 뭘로 공략한다? 여러 가지 매매가 있겠죠 10N 기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등분선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자 검정색 선으로 보면 HTC 자동 기능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고점 대비, 저점 대비 4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죠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자 지금 고점 구간에서 애매한 도지형의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멈췄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을 보는 순간 저랑 캔들 공부하신 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고점이다 이제 다음날에 장대 은봉을 만들어내는 하락세가 나오겠구나 다음날 하락세가 나오면 나는 저점 고점 나눴으니까 뭐예요? 1번 저점 957원 구간에서는 내가 30% 정도의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예요? 정확하게 50%까지 하락하면 고점 대비 50% 하락하면 719원에서는 나머지 70% 물량을 신규 매수해야겠다 자 머릿속에서 딱 매매 패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언제 손절해요? 자 이게 백신 테마 종목이 너무 강한데 쭉 올라가면 좋고 1번 구간, 2번 구간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480원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뭐예요?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서 현금을 챙겨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매매를 해봤을 때 재료 파악만 잘하시면 손절 라인까지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점 터치하고 올라가면 그 자리가 손절이 되기 때문에 손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보시니까 이해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날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도지형 패턴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은봉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눌린 매매는 돌파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은 좀 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은데 장대 은봉이 나왔을 때 원칙대로 매수하려면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락세가 더 지속될까 봐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무서운데 원칙대로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월 18일 날 한 950원 사이에서 1차 매수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30% 정도의 물량을 실어서 가져가는 거죠 천만 원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종가 부분에 보니까는 719원이 50%인데 자 어때요? 미세하게 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 매수까지는 이날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떨어지면 잡겠다 날라가면 좋겠지만 추가락이 나온다라면 나는 나머지 하방에서는 70% 물량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점 대비 쭉 밀렸기 때문에 이런 패턴인데 자 다음 날에는 보면 어때요? 이 매매는 종가까지 모거나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장중에 그냥 터치하면 매수 그냥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직장인분들도 가능합니다 매수를 걸어놓으면 바닷권 719원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매수가 들어갔죠? 자 70%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자 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매수가 완료가 됐겠고요 제가 좀 지워볼게요 저 표현을 해드리면 자 2차 매수 구간 1차 매수 구간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서 반등이 들어가면 수익 실현을 하는 건데 자 매수 평균 단가가 제 생각에는 한 82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량을 하방에서 70% 가량 실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10원, 820원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날의 이름을 조금 보면 자 820원 구간에서 주가가 어때요? 바로 반등세가 나왔죠? 이게 지금 파란색의 은봉이 살짝 뜬 것처럼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파란색 은봉이 최소한 10% 정도의 수익을 주는 캔들입니다 시초가루는 보면 바닷고는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15% 가량의 시초가루가 떴던 캔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등분선 저점에서 내가 사자마자 어때요? 바로 다음날 시초가루 이렇게 떴기 때문에 자 목표했던 구간 내가 10% 수익이 난다라고는 뭐예요? 50%는 무조건 수익을 챙겨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하루 이틀 3일 만에 천만원에서 백만원 벌었다 라고 하시면 전량 수익 실현하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틀 만에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온 거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손절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481원 이 구간 저점을 제가 손절로 설명드렸는데 자 올라왔다가 매수라인을 주고 반등세가 들어가면 손절 포인트는 뭘로 바뀌어요?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로 바꿉니다 내가 일부 50% 물량을 수익 실현했다고 하면 손절 포인트를 내가 매수한 그 구간 매수 평균 한가까지 오면 손실 없이 쭉 올라가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더 챙겨오는 거고요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하면 손실 없이 안전하게 매수가 근처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혹은 내가 10%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바닷건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캔들이 10%가 넘어갔지만 한 5% 다라고 가정을 하면 손절은 바닷건 481원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의 저점인 600원으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저점 즉 내가 만들었던 이 매수했던 캔들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이 2차 매수를 줬던 캔들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설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서 얘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심플한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저점 대비 고점 100% 이상 얘 같은 경우는 500%가 이틀으로 올라왔지만 1차 매수에서 30% 딱 절반까지 눌려주면 이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은 1차 매수하고 올라가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실지 못했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지게 되면 웬만하면 100%까지 올라간 종목이 50% 밀리면 반등을 10% 정도는 최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파동을 만으로 하더라도 재료가 살아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날 캔들 모양까지 보면 자 어때요? 다시 매수 내가 50% 물량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다음날 캔들이 도지형으로 나쁘지 않지만 매수 타점 분척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도지형의 패턴이잖아요 이러면 그냥 매수 가격이 전량 청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3, 4일 만에 10%를 챙겨오신 분들도 있겠고 5%를 안정적으로 챙겨오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재료 파악만 잘한다라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혹은 직장인 분들도 MTS, 손절 같은 경우는 자동 검색을 통해서 손절 라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익절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 분들도 이런 급등주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는 안정적인 매매 제가 실전에서 해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매매 중에 하나다 설명을 드리고 알로이스라는 종목 제가 다른 케이스를 이번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OTT로 좀 엮여있는 그런 테마 종목 중에 하나죠 디즈니라던가 우리나라로 진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급등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알로이스가 1월달에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알로이스가 4월달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자 이거 뭐예요?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건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쭉 올라왔다 이렇게 2차 3차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 바닷건에 1차 파동에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주가 저점이 한 2370원 정도 구간인데 고점이 얼마예요? 5600원이죠 자 그럼 얼마까지 올라왔을까요? 바닥에서 최소 100%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종목이 상승률 100%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00% 상승한 종목이 50%까지 눌리잖아요 최소 10% 혹은 15% 20%까지는 기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눌리면 과감하게 70% 물량으로 공략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캔들 모습 봤을 때 자 저점 대비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5600원 고점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월 4일인데 자 이렇게 은봉을 만들면서 살짝 밀리면서 1번 라인 저점 구간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얼마 매수한다?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의 30% 자 매수를 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알로이스가 OTT 관련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엮여 있겠지만 재료 자체가 충분히 나쁘지 않고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조정만 들어가면 2차 상승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가 30% 물량 매수했는데 주가가 자 은봉이 나오면서 슬슬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반등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살 은봉이 나오고 있으면 뭐예요? 3,985원 대략 3,980원쯤에서는 2차 70%의 매수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슬슬 밀려주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조금 크게 확대를 좀 해봤는데 자 1차 매수라인에서 매수가 내가 30%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자 2차 매수라인까지 여기서 내가 매수되기를 했는데 어? 매수구간 같지 않은 거 어때요? 다시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70% 물량의 매수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예요? 내가 천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이라는 물량을 수익이 나오면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죠? 바닷건에서 바로 반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10% 정도 구간부터는 그냥 물량이 많이 안 들어갔다라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오거나 분할 매도를 10% 이상부터는 가져와도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라인 터치하지 않고 바로 반등세가 나온 거죠 자 반등세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하방에서 재료가 살아있고 100%가 올라가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주식은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왕창 들어가면 바로 그냥 하방으로 내려간다?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주식은 확률의 매팅을 하는 거고 그걸 아시려면 돈의 흐름을 보시는 건데 자 우선 기초적으로는 원칙대로 매수하면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1차 매수했을 때 다음날 또 케이스입니다 자 2차 매수라인까지 오지 않았지만 1차 매수를 주고 나서 반등이 들어가는데 자 정고점 다시 한번 터치를 하죠 이거 최소 15% 정도 수익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은 10%까지는 매수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정적으로 역시나 수익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지나간 차트를 설명을 드려서 뭐 지나간 차트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까지 움직인 차트도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키네마스터라는 케이스를 이번엔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키네마스터가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안정적으로 바닷건에서 구글이라던가 굉장히 좋은 인수합병 재료가 들어가면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월 달에 저점 만원 정도 구간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단기간에 2만 7천 9백원 거의 1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조정업 상한가 만들면서 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바닷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등분선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자 이 종목은 눌렸을 때 공략한다 왜냐하면 인수합병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인수합병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나는 눌렸을 때 공략을 해야겠다 라고 4등분선으로 나눠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구간일을 나눠봤을 때 제 생각엔 이 종목이 3번 구간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인수가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무산이 된 겁니다 보통은 재료가 살아있으면 절대 3번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주고 있는데 1번 타점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어때요? 3캔들만의 하락을 하는데 이때가 보통 한 2만 4천원 정도 구간 30% 물량을 매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50% 구간까지 70%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주가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최소 25%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는 어때요? 다음날 바로 지금 꼬리 달아주는 캔들 모양인데 이때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꼬리가 대략 한 20%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닷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매수하자마자 저는 얼마의 수익을 가져왔어요? 최소 10% 많으면 20%까지 그 다음날 10에서 20% 수익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10에서 20% 사자마자 다음날 수익을 주면 어때요? 땡큐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 종목의 흐름을 조금 판단한 다음에 재료가 계속 살아있으면 몇 번 더 공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키넷마스터로 조금 더 보면 종목이 12월 달에 만들어서 이렇게 고점 만들어놨죠? 그리고 횡보하면서 멈춰있는데 자 이 종목이 어때요? 추가적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요 고점권에서 거래량 없이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1차 파동이고 아직 2차 파동으로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면은 신규로 다시 한 번 4등분산 매매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고점이 3만 1,400원을 찍어주거나처럼 멈춰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밀렸을 때 재공약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다시 한 번 올라갔다가 밀리죠 오케이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혹은 아직까지는 2차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공약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2만 6천원 주는 구간에서는 30% 신규물량을 매수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정말 2만 7백원까지 물리면 나는 비중을 크게 한 번 실어서 수익 실현해야겠다 가져가야겠다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매수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캔들을 좀 보면 어때요? 1차 매수가 완료가 됐고요 자 눌려주고 있는데 거의 근처까지 왔죠? 아직은 매수 4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호가에 자동매매로 그냥 이 구간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잡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날 보면 자 기가 막히게 어때요? 1차 매수 구간에 와서 30% 물량을 샀고 2차 매수 구간에서 내가 70% 물량을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수하려는 구간 안 주고 바로 상한가로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1차 상한가 올라갔을 때 또 10%가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 이렇게 갭떠가지고 은봉 만들었을 때 최소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매수에서 2차 가격까지는 아쉽게 오지 않았지만 또 매수 1차에서 했을 때 반등 주면은 기계처럼 그냥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밀리면 매수가 나오던가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4등부선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 파악을 잘 하시고 종목을 잘 분석을 한다면 기계적으로 1차 라인 2차 라인에서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다 사실 이게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가려서 이 구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눌렸을 때는 조금 무서워요 종목이 은봉으로 밀고 내려갈 때는 무섭긴 하지만 이런 매매를 10번이건 20번이건 소액으로 해보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 확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매매는 이런 재료라면 반등할 확률이 내 경험상 한 80% 70% 반등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자본을 투입을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한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확률이 생길 때까지 혹은 정말 확신 생길 때까지는 연습 매매를 하시는 게 급등주들은 정말 중요하다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거 키네마스터 차트 그러면 계속 보면은 역시나 뭐예요 1차 파동 만들고 나서 어때요 2차 라인은 안 줬지만 수익 실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1차 파동 만들고 2차 파동까지 역시나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 먹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0% 이상 정도만 수익이 낸다라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주일에 최소 2개 한 달에 정말 노래 볼 만한 종목 3개 4개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손절 줄 건 주더라도 저는 한 달에 10에서 20% 가량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매매 방법이 아닌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른 종목 키나마스터의 흐름을 제가 한번 좀 더 보면 아까 이 뒤 흐름이에요 지금 1월 6일 날 흐름인데 1월 6일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냐면 3월 달인데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6만 2천 8백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도 4등분선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저점 2차 파동에서 나는 공략하겠다 정말 강하니까 그럼 뭐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1차 5만 4천 원 정도 권해서는 30%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눌렸을 때 다시 잡겠다라고 했는데 눌리질 않네요 역시나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2차 매수라인 50%까지 조정 안 주고 다시 한번 바로 반등이 들어가는 거죠 즉 이렇게 가능하면 2차 파동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지만 올라가면 눌렸을 때 공략하면 역시나 안정적으로 1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능률인데 자 제가 이거 예시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애니능률이 이게 오늘자까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대선 테마 종목이죠 야당 1위의 대장주격인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인데 2,600원에서 주가가 2만 5천 원까지 이거는 100% 200%도 아니고요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럼 파동 파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크겠죠 환기를 많이 큰 건데 자 1차 라인까지 저점 밀렸죠 자 내가 4등분선 매매로 이 종목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이 종목은 1차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얼마에서? 한 2만 원에서 1차 매수가 완료가 됐겠죠 자 제가 지나간 차트만 놓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애니능률을 한번 4등분선으로 나눠보시고 접근해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재료가 뭐가 있어요 대선 테마 종목인데 야당의 1위 지지율 1위인 특정 인물이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 소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1차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2차 매수가 만한 4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지켜보는 겁니다 눌려주면 2차 매수까지 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손절 라인까지 떨어지면 이 종목은 아예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차 매수 라인 들어왔고 2차 매수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들어갈 것인지 자 이 종목을 보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른 종목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자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얼마나 내가 확률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재밌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셀리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드라는 종목도 4월 14일 지금 차트까지 흐름인데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셀리드를 제가 조금 종목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적으로는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3만 5천원짜리가 지금 9만원까지 올라갔고요 그죠? 기술력 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이 종목 어때요? 고점 찍고 나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1차 라인에서 지금 장뜸복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가 쉽지 않은데 그냥 이 종목은 한 천만원 정도 비중을 약하게 실어서 천이든 백만원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비중이 좀 약한 부담없는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1차 매수 30%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바닥권 6만 5천원까지 빠지면 70%를 매수해야겠다 대기를 합니다 올라갈 만한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하겠다 대응을 하면 매수가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종목이 이게 현재까지의 흐름을 조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반등세가 오늘까지의 차트림이에요 바닥 찍고 나서는 반등세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애니능글도 마찬가지고 셀리드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한번 추척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급등주 매매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4등분석 매매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수타점 손절까지 어디서도 이런 교육을 저는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번 자신의 무기로 잘 활용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나만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매매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자샵 3772번이라던가 하단에 와 있는 참여링크 통해서 또 노란톡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매매기법과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